건강한 가족 외식, 선바위 메밀장터!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된 바로 그탕 매운탕! 18호 이상만 골라쓰는 큼직한 토종닭! 메밀장터만의 맑고 개운한 국물까지! 샤브 백숙은 야채와 가슴살을 샤브샤브로 맛나게 드시고 능히 백숙으로 한 번 더! 여기서 끝이 아니다! 마무리는 영양주부로! 경기 평택시 장원의 길 136 24시간 영업하는 선바위 메밀장터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